뉴욕시 감염률이 5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망자가 나오다 보니 시신이 6개월 넘게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초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했던 뉴욕시는 하루 사망자가 800명대에 이르자 병원 영원실이 가득 차 냉동트럭에 시신을 보관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들은 뉴욕시 공동묘지가 있는 헛섬의 감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회장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자 뉴욕시장은 집단 감회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코로나19로 숨진 무연고 시신들은 지난 5월 냉동트럭에 실린 채 브로큰 항구의 주차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 브로큰에 주차됐던 600여 구의 시신을 실은 냉동트럭은 그대로입니다. 어렵게 친척을 찾아 연락을 해도 경제적인 이유로 시신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렇다고 헛섬에 매장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아 뉴욕시를 난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709회 시신 가운데 239회 시신은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지난 악몽을 되풀이하듯 은퇴한 의사와 간호사들까지 다시 불러들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입원율이 6월에 비해 4배나 증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병원의 인력 문제가 발생했다며 은퇴한 의사와 간호사 명단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 봄 퀸즈 앨머스 병원이 의료진들 사이에서 전쟁 지역이라고 불렸던 것을 언급하면서 현장 병원 설립과 동시에 무엇보다 환자 분산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뉴욕시의 H&H와 노르스와 같은 대형 병원도 개선된 비상 시스템 구축에 돌입했으며 다른 모든 병원들도 병상을 50%까지 확보할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쿠오모는 징역을 따르지 않은 의료시설들은 주로부터 과시치사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